다음은 진류량과 에너지발란스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진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. 맨 아래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시간분의 진량입니다.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작동유체가 1초당 몇 킬로그램 흘렀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에너지발란스식은 맨 위에 있는 식을 에너지발란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Q-W는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운동에너지, 위치에너지, 엔탈피, 작동유치의 엔탈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일을 표현을 할 때, 일을 표현할 때는 시간당 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. 몇 킬로와트다 아니면 몇 마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시간으로 나눠져서 몇 마력 혹은 몇 킬로와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상태량을 나타낼 때 엔탈피를 진량당 엔탈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몇 킬로그램당, 1킬로그램당 몇 킬로줄이다 이렇게 진량당 엔탈피를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는 종량성질, 강성성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작동유치의 상태량을 이야기를 할 때는 진량당 엔탈피를 이야기를 해준다. 그래서 킬로그램당 몇 킬로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앞에서도 진량으로 나눈, 진량으로 나눈 이런 값으로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진량당 열량, 진량당 1을 계산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진류량을 나눠줘서 진류량을 나눠줘서 몇 킬로와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볼 때는 진류량을 곱해주시면 되겠죠. 이 진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1 아니면 진량당 에너지 이것을 왔다갔다 해주는 어떤 매개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